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LF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마인드 교육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인드 교육이 뭐냐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을 하지? 한마디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다 보니까 마인드 교육은 설계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도는 단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의 그림을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고 구조와 모양이 결정되어집니다. 다 지어진 건물을 고치고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설계도를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다시 끄으면 되는 거니까요. 설계도에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마인드를 바로 잡아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인드 교육을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좋은 마인드를 또 어떻게 마인드를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되지 왜 마인드 교육을 합니까? 성경은 기한 요리와 기한 음식과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 음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은 아이들이 쉽게 먹죠. 그와 같이 성경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한 특히 젊은이들은 성경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인드 교육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데 문제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마인드 교육은 각국 대통령과 장관들과 또 교육 관계자들과 누구나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CLF 주 강사인 바옥수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많은 대통령들을 만났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는데 젊은이들이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켰을까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교육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제시했을 때 많은 대통령들이 이 마인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을 그 나라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옥수 목사님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는 교류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이 세 가지를 가르쳤을 때 많은 젊은이들에게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이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변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변할 것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활발하게 이 마인드 교육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의 폭을 넓혀갈 수 있고 또한 새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한국은 특히나 이 마인드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또 아무런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 있어서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이 가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배고픔을 인하여 고통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 한국이 단지 할 수 있는 건 휴먼 리소스를 개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휴먼 리소스를 개발함으로 인하여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한국은 이런 인성 마인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부분은 마음의 상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여러분들에게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기 위한 건 아니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이 마인드 교육을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마인드 교육을 선택하는 리버럴 아트 교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이런 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또한 시험도 보고 학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강연 과목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과목이 됐고 인기 있는 과목이 됐습니다. 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들의 잘못된 마인드를 바로 잡으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음의 병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병은 사전에 정의가 나와있지만 마음의 병은 사전에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은 신체의 일부나 전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병은 뭘까요? 마음의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고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서 그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에도 발생되는 원인이 있는데 마음의 병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병은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병의 원인이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까지 들어가서 마음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 두 번째, 친구로부터 받는 상처 세 번째, 이성으로부터 네 번째, 부부간의 상처 다섯 번째,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이 경우에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이혼했을 경우에 많은 상처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살다가 부모 사업이 망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네,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 초청으로 마인드 교육을 초청을 받아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가서 교육자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네, 제가 그들을 교육을 할 때 질문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1번부터 5번까지 케이스를 보여주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네,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동양 사람들은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동양 사람들은 마음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물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다고 손을 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그러나 외국에 갔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다고 손을 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나 외국에 갔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다고 손을 드는 경우는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네,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나 무시당하는 경우에 네, 이건 직장에서 상화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데요. 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해서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나에게 하는 거야? 네, 그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표현은 하지 않고 마음에서만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죠. 네,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여러분 상사가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고 네, 대부분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하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아, 나는 직접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진이 되더냐고 아, 성진이 안 되더라고 네, 손해를 보죠.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게 되어집니다. 네,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고 그 사람은 박도같이 먹기 싫고 네,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닫게 되면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또한 마음이 고립되어집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야 됩니다. 자, 흐르는 물이 깨끗한 것처럼 네, 사람의 마음도 흘러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네,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마음이 고립되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는 또 있는데요. 네, 마음이 상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지속 반복되면서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의 세계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비교해 보면 마음의 세계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몸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입으면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게 되죠. 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육체의 어떤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고통이 크냐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고통이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때로 사람들이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일 때가 있는데 네, 피가 난다고 해서 어른들이 울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느끼지만 네, 어른들이라면 잘 울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는 어른들이라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고통스러워서 어긍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통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육체에 상처가 나면 금방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하지만 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치료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그냥 안고 가죠. 자, 그래서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병들게 되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에서 이 우울증이나 신경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연령에 따른 우울증 증상입니다. 네,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소아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증상 네, 짜증을 내고 반항을 하는 것 학교 가기 싫어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 아니면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이 또한 소아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상이라는 것 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 나도 혹시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암 걸리면 어떡하지? 뭐 건강에 대한 염려증 또 죄책감이나 의심을 하는 것 또한 절망감을 느끼는 것 또한 건망증을 느끼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 건망증이 심한 경우에 우울증 증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들 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불면 증상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노인 신체 증상들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고통을 느끼는 것 네, 그 또한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중요한 것은 소아,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은 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현대인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대의학에서 이 우울증과 신경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제가 한국의 한 유명한 신경정신과 박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하고 신경정신병을 치료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 첫 마디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자, 이 우울증 신경정신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 상담치료가 있는데 첫 마디가 상담치료 효과 없습니다. 네, 현대의학에서는 약물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을 주는데 네, 그건 이 우울증이나 신경정신병을 그냥 눌러놓을 뿐이지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병이 심할 때 이게 자살로 이어지는데 네, 이 자살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선진국에 갈수록, 잘사는 나라에 갈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계에서 자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한국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 뉴스에 한국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전직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느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람들도 종종 자살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예, 종종 사람들 자살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거의 자살하지 않는다고 케냐는 한국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인데 케냐는 한국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느냐고 중요한 것은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의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약의 30%가 이 신경정신병 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살한 사람들 중에 70, 80%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뉴질랜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마음의 병과 자살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런 원인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원인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도 해결할 수 없고 또 마음의 병도 해결할 수 없고 자살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면 자, 사회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살문제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인 게 보여지죠. 또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많은 우울증과 신경증인병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요? 사실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가정의 이혼을 불러옵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이 살면 살수록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혼하게 되는데 결국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할 때 상담 기법 가운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병들었는가? 이런 우울증이나 신경정신이 왜 왔는가? 상담을 통해서 어리석 부모님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연인 사이의 큰 마음에 헤어지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 원인을 밝혀내지만 결국 그건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안다면 약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원인을 이제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신경정신과의 의사들도 알지 못하고 또한 심리상담사도 알지 못하는 이 근본 원인을 우리는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현대인들의 마음은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마음은 약해져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 두부가 한 모 있고 벽돌이 있는데 네, 두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푸딩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걸 주먹으로 내려쳤을 때 자, 저렇게 부드러운 두부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네, 벽돌은 웬만큼 때려서 깨어지지 않겠죠. 네, 차이가 뭡니까? 내가 주먹으로 내려쳤기 때문에 두부가 다 상하고 깨져버렸다. 네, 그거는 1차적인 그런 부부 원인이고 네, 근본은 약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벽돌처럼 강하면 네, 아무리 주먹으로 내려도 깨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오는데 네, 봄이 되면 또 그 얼음이 녹죠. 네, 두꺼운 얼음 위에는 차가 지나가도 괜찮고 네, 사람이 뛰어다니도 괜찮은데 제가 캐나다 인디언 마을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그 위니펙에 가서 네, 거기서 또 톰슨이라는 또 마을을 차 타고 여덟 시간 가서 네, 거기서 또 한 서너 시간 가야 인디언 마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네, 고수가 얼어 있었습니다. 네, 그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네, 추운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네, 얼음이 두껍게 얼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도 괜찮은데 네, 얇은 얼음은 네, 사람이 지나가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 살아름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네,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마음이 약한 사람과 사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언제 그 결혼생활 깨어질지 모릅니다. 혹시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혼자 있어 다시 또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네, 결혼생활이 행복해지려면 네, 마음이 강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왜 마음이 약해졌느냐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는데 문제는 잘못된 마인드 때문입니다. 네,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자, 요즘 오늘날 청소년들은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네, 한국은 예전에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부모들 마음에는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라도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해줄 겁니다. 대부분 나라는 성인이 되면 자기 생활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네,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또한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어도 결혼할 때 대부분 비용을 부모들이 다 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새로 살 집도 부모님이 장관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국의 젊은이들의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우울증 환자, 신경 접종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네, 나아가서는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혼하는 그 율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버렸고 네,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쉽게 마음에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병들고 불행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어려움 두 번째, 형편적인 어려움 세 번째, 인간관계 어려움 네, 첫 번째,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네, 우리 육체가 겪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육체가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젊을수록 잘 극복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해외 봉사를 보내서 아프리카 오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현지 음식도 잘 적응하는 걸 봅니다. 네, 두 번째, 형편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별별 어려움을 다 겪어봤습니다. 네, 내가 전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만나봤는데 하면서 잘 극복을 하죠. 네, 오히려 젊은이들은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요. 네,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요.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현대인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깊이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네,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이 흐르고 마음을 나눌 때 행복한데 마음의 사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본 원인에 가서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잘못된 마인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인드를 바꿔주면 네,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마인드에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을 마인드로 마인드를 바꿔주면 네,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네, 그걸 넘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으면서 강한 마인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네, 옛날에 모바일폰의 액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in the past, the mobile phones, the type of screen that they used was made out of plastic.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액정은 특별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모바일폰의 액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가 잘 생겼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액정은 코닝사에서 만들어낸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하는데요. 네, 이건 이 유리를 특수한 이온에 넣어서 유리 표면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강해지면 네, 마음의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만 바꿔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그럼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상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마인드를 바꾸고 어려움도 넘고 부담을 넘으면 네, 강한 마인드를 얻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해져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 잘 극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살펴본 마음의 병의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이 도표로 보시면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네, 그것이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마음의 병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자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근본 원인에 가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고 네, 왜 마음이 약해졌느냐 어려움과 부담을 피하는 잘못된 마인드 때문이다 그래서 마인드만 바꿔줘도 네, 강한 마음을 얻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표면적인 원인만 알고 있는데 네, 근본 원인을 알아도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까지 들어가야만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받는 문제라든지 마음이 병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 네,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